다음 달부터 구로구에서는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구로구는 경로당 지원 매니저 1명을 채용해 지역 내 경로당 208개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까지 활동 예정인 경로당 지원 매니저의 담당 업무는 경로당 순회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상담하고 시설의 상시 점검과 물품 전달 업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원을 상담할 예정입니다.